한번 해보자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말했단다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다고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원인이 뭔지 최면으로 너의 무의식 안에서 답을 찾을 거야 선생님 자 김재혁 선수는 이제 저와 함께 무의식의 세계 최면에 상태로 갑니다 모든 신경을 여기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서서히 최면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침침해지고 곧 잠이 됩니다 레드 선 어 어떻게 걸린갑니까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콜라를 마시게 됩니다 안 아 어 아 아 아 오 짜 오 짜 오 짜 짜! 이게 무슨 콜라야? 간장이지! 어우 짜! 선생님 선생님. 어우 짜! 저도 간장요. 어우 짜! 아휴 어떻게 귀신같이 간장을 가져오셨으니까.